네, 안녕하세요. 이대희 감독입니다.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. 제가 파락파닥을 만들 때 사전조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오바를 해서 죽을 뻔했던 건 아니고 죽는 줄 알았던 어떤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. 일단은 제가 강원도 속초의 장소를 실제 갯배마을이라는 데 횟집을 한 군데 캐스팅을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을 시간 날 때마다 여러 번 가가지고 그곳에 조사를 많이 했었어요. 그때도 이제 3D 팀장님이 맵소스 촬영, 맵소스라고 있거든요. 3D로 만들 때 텍스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표면에 대한 질감 이런 것들을 입히는 작업에 맵소스라는 게 있는데 그 맵소스를 촬영을 해야 된다. 그래서 가자. 그래서 이제 그때 미술 감독님, 그 다음에 3D 팀장님, 저 이렇게 셋이서 갯배마을에 갔었죠. 원래 한 4시, 4, 5시간이면 도착을 한 거리였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잘못 들어가지고 한 빙빙빙 좀 도는 바람에 한 새벽에 도착했어요. 그때 한 3시 반, 4시? 그쯤에 도착을 했는데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배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. 아침에 고기잡이 배들이 고기잡이 배들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가자. 저거다. 사실 그 파닥파닥에 지금 잘리기는 했는데 그 배에서 그 어부들이 고등어를 잡는 그런 장면도 사실은 있었거든요. 처음에 그 동명왕 씬 들어오기 전에 그 장면이 지금 편집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장면이 있어서 실제로 물고기를 잡는 모습들을 촬영을 하고 그 자료들, 그런 현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발동을 한 거죠. 가시는 분들. 그래서 그 선장님한테 이러저러해서 제가 이런 한 번 견학을 할 수 있겠냐 도와주세요. 이런 식으로 좀 사정을 했죠. 그랬더니 되게 작은 배였었거든요. 그게 한 몇 미터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배였었는데 사장님이, 선장님이 그래 뭐 타봐. 그러더니 근데 저기서 이제 허락을 받고 와서 약간 해양경찰서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배를 민간인들은 못 타고 그런 서류에 서명을 해야 되더라고요. 그런 각서였어요. 이게 사고가 나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각서를 받고 이제 구명촛을 딱 입고 두근두근 이렇게 이제 어찌어찌해서 배를 타게 됐어. 배가 이제 탁 타고 가는데 배가 저희는 이제 이 앞쪽에 있었죠. 배가 나가는데 막 흥분을 하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우 막 신기하잖아요. 난 고깃배를 처음 타보니까 여기 있었고 선장님이 오늘 바람이 좀 쉬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배가 가는데 덜컹 하는 거야. 그래서 나가는데 조금 나가니까 이렇게 덜컹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점프해서 덜컹 하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오우 하고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서 계속 하는데 계속 이게 배가 출렁출렁거렸죠.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출렁거리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게 엄청 반동이 심하더라고요. 마치 바이킹 타는 거. 근데 웬걸 한 딱 10분 지나니까 멀미가 딱 시작이 되는 거죠.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. 멀미가 시작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이렇게 힘이 쫙 풀리면서 근데 이게 배 밖으로 이렇게 해서 우와이트 하고 막 그러잖아요.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배 밖으로 근데 이게 배가 흔들리니까 놓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. 주변에 계속 자꾸 거기서 막 그런데 그때 옆을 딱 봤는데 더 공포에 질려 있어서 더 과장이 돼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겨울왕국에서 그 파도 있잖아요. 부모님들이 이렇게 딱 엎어질 때 그럴 때처럼 진짜 한 5m, 10m 검은 파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. 계속 내려가니까 이 바다면이 이렇게 보이고 근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죠. 근데 이게 사람이 공포에 질리다 보니까 그런 내가 지금 나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이런 공포에 질리다 보니까 그 파도가 진짜 질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. 근데 그 순간 탁 보니까 3D 팀장님이 이렇게 툭 쓰러져 흔들리면서 날아가서 퓭 CG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. 이렇게 이쪽 갖다 뚝 뚝 떨어지고 빠질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그 순간에 빠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이거 그 와중에도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팀장님이 여기서 지금 이 검은 바다에 빠지면 실종인데 부모님한테 뭐라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그 공포에 막 치사지니까 그런 생각까지 가더라고요. 그래서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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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도 꼭 잡고 해서 선장님이 안 됐는지 와라. 그래서 이 뒤에 이 선실 쪽에다 가니까 흔들림이 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덜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배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니까 이 뒤쪽은 좀 근데 그 멀미는 안 사라지는지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거기 선실에 박혀가지고 에? 으악 저기 있는데 그거를 저 3D 팀장님이 지금 이 영상 보시면 다 찍어놓으셨어요. 그게 그러니까 본인은 3D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멀미를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다 뒤로 오니까 흔들림이 좀 정해지니까 여기 이제 미술감독님이고 이제 저인데 그걸 다 찍어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그 선장님이 보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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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는지 그냥 얼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선장님 입장에서는 한 10분 20분 그 정도 나왔던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돌아가셨어요. 내려주셨어. 다시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에이 뭐 이 사람은 그 배멀밀도 그렇게 심하게 배멀밀도 그렇게 심하게 하고 배도 못하면서 뭘 배를 타라고 그랬냐고 그러시면서 내려서 또 커피까지 타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그래서 막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민폐를 끼쳤잖아요.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막 이러면서 퍼져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들더라고요. 2시간 정도 퍼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죠. 죽는 줄 알았던 그 이후로 제가 배를 타는 게 진짜 저는 배는 평생 못 탈 것 같아요. 파닥파닥 한다고 엄청난 민폐를 끼쳤죠. 그 선장님은 근데 되게 사람이 좋으셔서 별 얘기는 안 하셨어요. 그냥 오히려 되게 선장님 재밌게 보이시더라고요. 이런 놈들도 있네.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별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저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민폐를 정말 엄청난 민폐를 끼친 거죠.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그래서 이런 기회를 또 삼아서 그때 선장님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복 받으실 거예요. 앞으로도 이렇게 파닥파닥을 만들면서 좀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 전해드릴 계획이니까요.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